이거 gentlemen, alright. 뭐야? 대박이다. 나 진짜 최고다. 나 최우야 다 이렇게 따는 사람이 처음 봤어. 나 처음 봤어. 오빠 지금 내 앞에서 똑같이 나와. ucklehead 타임 에이 에이 뭐야 아니 미친 놈봐 못봐 끝말은 다 이제 생명하고 내 끝말은 되게 기억에 남는구나 처음 들었어요 마지막! 마지막! 하지마! 중요해야 돼요 넘는 공부하라고 저는 사면 나고 사면 나고 사면 나고 tamam 세범의 코끼리 네? 세범의 코끼리는 뭐예요 su? Tokyohi 여기 점이 두 개 있어요 점이 두 개 있으면 여기 코끼리 하면 아 성형 그 뒤로 세범의 코끼리 맞네 음악 음악 진짜 자름 impul긴 entrevist 지은 먼저 정면 봐봐 대단 야, feel like How do you feel? How about it?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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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맛있게 드세요 빨리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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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руки tattoo 길도 zel 휴근 승훈 생각보다 しょう 한국인 ren 생소 길도 엄마가 well 오 마이 갓 어 안돼! 안돼 안돼! 어 그렇지 아니야 여긴 아 맞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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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뭐야 뭐야 그다음에 두 삼척 나이스워치 하오 얼마나? ㅋㅋ 얼마나 더이았지? 나의 시간이요 아니 자잉 추천 뭐 시간이이요? 아니요 너가 제 시간이요 너의 weekly? 아니요 내 금지죠 아니요 아니요 이게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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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이게 무슨 야 이건 떡밥이다 내가 떡밥이다 뭐야 이 김태형 떡밥은 내가 떡밥이다 이번에는 신인상 올해의 발표 배우 장동유 김세를 씁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김세를 김세를 저한테 완전 대성매의 올해 성인이 되셨습니다. 김세를 김세를 씨를 20살 때 김세를 왜 하냐 비밀이야 비밀 비밀 미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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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척기도 캐릭터 김세를 김세를 특정적인 어떤 사람에 관한 노래인 것 같아요. 앨범 타이틀이 우선 화약연아인데 화약연아의 뜻인지 역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것처럼 지금 제 감정과 그런 제 모든 몸을 다해서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axi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것도 개인컬이 나 이 노래는 없지 않으니 음... 원한 작곡은 저를 찾는 것 같네 킵킵킵 두 개의 멋진 맘에 더 잘했던 싱싱하고 부대마 택 전통 택 부대마 동이 이 노래는 네 화장실 말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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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 generale 너 제이홉이 외부 전자라 올리면 뒤집어 이걸 빨라 딱 이 표정을 원했어요 제가 딱 이 표정을 원했다고 딱 이 표정 비야 그 설랑탕 한 그릇 떠먹어주고 싶다 그니까요 제가 딱 이 표정을 딱 타임을 예측하고 딱 스탑을 해달라고 이 표정 해주세요 지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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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나 좀 안 먹는데 이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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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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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